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주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비자림노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자림노 도로건설공사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인 부순정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비자림노 시민모임의 이진아 활동가님 안재홍 활동가님 오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김춘희 사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녹색연합의 이다혜 활동가님과 서울녹색당 김영준 공동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이현석 본부장님 이동광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미리 배표해드린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제주도는 세계 자연유산이자 생물권 보존지역이고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천혜의 자연 생태계와 경관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주도는 심각한 개발 행위로 인해 그 파괴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법정보호종, 멸정위기종 등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를 훼손시키고 있는 제주비자림노 공사에 대한 문제와 의혹을 밝히기 위해 700명의 시민들이 공익감사 청구 서명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제주도 개발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사업 권한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각종 찬방 갈등도 날로 심각해지는 형국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부는 비자림노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미비한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어서 부순정 공익감사 청구인 대표께서 비자림노 도로건설공사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 경과 및 쟁점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도 2동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 부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자림노 공사가 벌써 세 번째 중단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 세 번 중단되는 과정에서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들이 도저히 제주특별자치법상으로는 견제기구 없는 제주도의 상황에서는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8월에 비자림노의 나무들이 천혁으로 베지면서 경관 훼손 논란으로 원희룡 도지사가 공사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단을 하고 도로를 다시 설계해보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27m 폭의 넓은 도로로 확장하는 의미에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생태도로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는 도저히 비자림노의 생태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제주도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처사이기에 비자림노의 생태를 직접 조사하고 다녔고 그 결과 애기뿔 새똥굴이나 팔색조 같은 법정보호종, 멸종위기종들을 발견하면서 두 번째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자림노 공사의 이유가 되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투성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비자림노 숲에 있는 그 생태를 단 하루 만에 시간으로 동물이든 생물이든 파충류든 식물권이든 조류든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는 부실투성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도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상의 미비한 점이 드러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제주도 행정에서도 제도가 미비하다면 제대로 된 관리나 감동을 했었어야 하는 제주도 행정에서도 그거는 오히려 손 놓고 공사를 강행하기에만 급급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환경청에서 환경저감대책 보완하라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제주도에서도 저감대책 마련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충분히 그 1년의 시간 동안 환경저감대책 제주도가 말하는 대책을 실행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대책을 실행하지 않은 채 근본 5월 27일에 갑작스럽게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뒷날 하루 만에 환경청의 요구로 공사는 또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저감대책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세 번째 공사 중단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법상 47조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고 48조 그리고 뭐였죠? 사업착공 통보의 의무, 환경청의 사업착공에 대해서 통보를 했어야 함에도 그 의무까지도 위반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비자림도 공사 세 번 중단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보여온 이 행정과정이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행정력 낭비 그리고 그 수많은 갈등들을 본인이 스스로 제주도가 자초하고 있는 점이 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제주특별자치법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기구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제주도 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보시면 763분의 서명을 지금 제출하였는데요. 오늘 올라오는 아침에도 서명을 더 보내보고 싶다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 제주도정에 위법하고 부당한 도정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춘희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님과 이신아 비자림노 시민모임 활동가께서 기자회견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은 비자림노 공익감사 청구에 붙여 무리한 환경파괴, 위법행정, 제주도민 무시한 비자림노 공사 강행 규탄한다. 비자림노 도로건설 공사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엉터리 행정이 만들어낸 3번의 공사 중지. 비자림노 공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산지역으로 관한 교통량을 해소하고 도로폭협소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공사진행 과정에서 부실한 행정업무가 속속 드러나 공사는 시작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3차례나 중단되었다. 2015년 영산광역환경청은 경관보존 지구임으로 공사를 재검태할 것을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약간의 설계변경만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18년 8월 2일 공사 재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공사는 다시 중단되었다. 그리고 2019년 3월 20일 공사를 재개했으나 부실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평가서에는 누락되었던 법정보호종, 이를테면 팔색조, 애기뿔솥동구리 등이 다수 출현하면서 공사는 다시 중단되었다. 그리고 11개월 29일 만에 3번째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사는 다시 중단되었다. 비자림노 일대는 보존회에만 하는 생태계 휴기지역이다. 이 과정에서 비자림노의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제주도는 반대 세력으로만 취급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기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비자림노 일대를 조사한 대부분의 생태 전문가들은 비자림노 일대가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단위면적당 생물종이 가장 다양하게 서식하는 곳으로 생태적 민감도와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절대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존과 개발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사례는 소통에서 출발해야 한다. 보존의 가치와 개발의 가치가 대립하는 갈등 지역으로 비자림노 일대는 주목받아 왔지만 제주도는 오직 개발의 관점에서 견제해왔다. 시민들은 꾸준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해를 모으자고 대화를 요청했지만 그러한 시민들의 요청은 번번이 묵살당해왔다. 시민들은 비자림노 도로건설공사에 관한 토론회를 제주도가 참여해 개최할 것을 여러 경로로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반응해왔다. 지난 5월 비자림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온 교통안전 전문가는 교통량 해소와 안전선 확보 그리고 순목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2 플러스 1 도로를 제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전문가의 의견에는 기울이지 않은 채 비자림노에서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소통이 지혜를 모으는 길이라는 상식을 왜 제주도는 애써 부정하려만 하는가. 제왕적 도지사 권력의 견제장치를 마련 시급하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제주도의 행정에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절대적 권력이 자리잡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지위로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권력을 이양받아왔다. 하지만 권한만 이양받았을 뿐 제주도를 견제할 장치는 이양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원희령 도지사가 도의회 회의 비자림노 공사재개 시기를 묻는 질문에 5월에 공사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의 공무원들은 법이나 행정 절차를 지키기보다 도지사의 말을 지키기 위해 5월 27일 공사재개를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제주도에서는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장치가 아직 부재하다. 국회에서 직접 제주도를 견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제조적 장치가 마련될 것을 요청한다. 시민들이 직접 도정을 견제하기 위해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한다. 시민들은 제왕적 도지사 권력이 만들어내고 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비자림노 공사의 행정참사에 대해 그리고 위법행위를 통해 멸종위기종을 위험해서 내몬 행위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비자림노 공사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감사 청구의 단시간에 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신청을 했다. 시민들은 비자림노와 제주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의 활동에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비자림노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라져가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2020년 6월 16일 비자림노 도로 건설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인 일동. 네, 정말 아름다운 제주 환경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것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